피겨여왕 김연아가 미국 뉴욕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유명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김연아는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영웅 부분 2위에 선정돼 오늘 오전 뉴욕 맨하튼 타임워너 센터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연아는 아직 어리고 다른 분야 운동 선수들도 많은데 뽑아줘서 감사하다며 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연아는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뽑아줘서 감사하다며